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호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학년도 6월 모평 나형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FN에 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때 보기에서 오른 걸 고르래. 그럼 뭐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함수니까 그냥 대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침착하게 대입만 하시면요. 정답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역부터 천천히 한번 대입해봅시다. 자, FN은 2의 N승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지. 여기에 있는 애가 2의 지수 자리에 밑이 2자리에 진수 자리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연결되는 꼴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F의 2는 3인 걸 파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F의 2만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F의 2는요. 어떻게? 밑이 2자리에 지수로 한번 들어가고 마이너스 로그. 밑이 2자리에 진수로 한번 들어간다고.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로그 2의 2니까 얼마? 1이 되니까. 얘네 두 개 빼니까 정답은 얼마? 3. 맞아요? 틀려요? 기역? 맞게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ㄴ 한번 볼게요. ㄴ. ㄴ을 보니까 F의 8은 F의 로그 2의 8가 같다라는 거 파악하라고 돼 있죠. 어,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 있었네. 앞에 마이너스. 자, 그럼 각각을 따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F의 8이라는 녀석은 밑이 2자리고요. 지수가 8로 한번 들어가고 마이너스 로그 2의 밑이 2자리인 로그의 진수로 8이 들어가는 꼴이잖아. 그럼 2의 8승은 뭐예요? 2, 4, 8, 16, 32, 64, 128, 256. 마이너스 로그 2의 8 얼마입니까? 8은 2의 3승이죠. 3. 따라서 얘는 253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우변 확인해볼까요? 우변. 마이너스 F로그 2의 8이랑 같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F로그 2의 8을 계산을 하자고요. 근데 로그 2의 8은 얼마라고? 로그 2의 8은. 어? 3이라고 3. 얘 얼마? 3이라고 3. 로그 2의 8. 우리 F3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2의 지수가 3으로 올 거고. 마이너스 로그 2의 진수로 3이 한번 들어오죠. 얘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든 나발이든 딱 봐도 숫자 크기가 다르잖아. 그럼 ㄴ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ㄴ은 틀린 게 되겠죠. 자, ㄷ으로 갈게요. ㄷ. 자, ㄷ을 보니까 F의 2의 N승 플러스 N과 샨샨 F의 2의 N-1승 플러스 N-1의 전체 제곱을 비교하라고 시켰지. 그럼 이거 요 왼쪽부터 가면 되겠네요. 또. F의 2의 N승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은 밑이 2이고요. 그러면 지수로 2의 N승이 들어오는 거야.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어떻게? 2의 N승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진수자리로 거기에 플러스 N까지. 자, 그럼 얘는 건들 수 없죠. 따라서 2의 2 N승. 엄마. 어, 지수의 지수입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어? 밑이 어때? 똑같네? 그럼 여기에 있는 N은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고?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돼서 샨샨 지어지니까 결국 2의 2의 N승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변 한번 볼게요. 제곱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 이 알맹이부터 계산하고 제곱하자고요. 그럼 알맹이를 계산을 합시다. F의 2의 N-1승 플러스 N-1이죠. 얘를 계산을 때리면 밑이 2짜리에 지수로 2의 N-1승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어떻게? 얘가 진수로 다시 들어오게. 2의 N-1승 플러스 N-1 이런 꼴이 되겠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샨샨샨. N-1.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밑이랑 진수 같고요. N-1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2의 N-1승 마이너스 N-1 플러스 N-1이잖아요. 그럼 샨샨 지워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 2의 2의 N-1승만 남겠네요. 끝이야? 끝 아니지. 얘 사실 뭐 하는 거였어요? 제곱하는 거였으니까 여기에 다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제곱이 있어야 됐다고요. 이렇게 제곱이 있어야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 해야 돼요? 얘도 제곱을 때려야 되는 거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의 N-1승과 이 2가 뭐 해줘야 돼? 곱해져야 되겠죠.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얘만 볼까요? 얘 어떻게 돼요? 얘가 2의 1승이니까 얘는 2의 2의 N승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똑같아요? 달라요? 딴 딴 똑같은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ㄷ도 맞은 거야? 틀린 거야? ㄷ도 맞은 게 되겠지. 그럼 정답은 ㄱ, ㄷ이 될 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짜증났던 거는 사실 ㄷ밖에 없어요. ㄱ, ㄴ은 쉬웠잖아 솔직히. ㄷ에서 지수의 거듭제곱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하던 거 그대로 가시면 된다고요. 하던 거 그대로. 계산만 열심히 하니까 정답이 나와버렸죠? 우리한테 머리 쓰는 거 시키지 않았어요? 계산만 시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문제? 쉬운 문제라고요.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면서 선생님하고 따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ㄱ과 ㄷ이 되겠죠. 감사합니다.